아 부끄러워 뭐가 부끄러워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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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왜 너 통수질이야 네 안녕하세요 369 랑게입니다 아 네 도시령 짜맵 또 합니다 네 빌딩핸드 편에서 네 빌딩핸드 편 하고 네 이게 새로운 맵인데요 새로운 맵 제가 어느정도 갖고 외국에서 갖고 온 다음에 네 제가 수정해가지고 도시녹자 맵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 맵 이름은 2015 2012 영화를 따라해서 어느정도 따라해가지고 네 2015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밖이 진짜 지구멸명한 것처럼 얼어있어요 그래가지고 2015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일단 시청자분들 다 합해서 저까지 합해서 9명인데 어 지금 좀 밤이라 지금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능력추첨 시작하도록 할게요 짝! 네 9명이네요 아 적네 적네 수가 적어 그 다음에 여기 아래로 가시면 인첸트 할 수 있고요 지금 아이템 얻으신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밤이라 밤에 녹화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없네요 한 핫타임이 한 9시 8시에서 9시에 제일 사람이 많은데 그때 뭐 하고 있는지라 likewise 제가 방송을 못 했었네요 네 일단 제 능력은 피규어력형 요즘 신등력 잘 나오네 신등력 잘 나옵니다 나이스에요 오 나이스 카운트도 끝나면 내려오세요 에이 분위기 몰라 헝겋게임 분위기 몰라 3 2 1 삐이 하면서 네 이거 헝겋게임 맵이에요 인텐데 시작하도록 하죠 아 살충 와 살충 오 벌레들 잡으라고 살충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날카로운 파인 2 나오네요 오케이 제 능력은 일단 신발 먼저 안할게요 여긴 높은 맵이 없어요 아 안돼 아 보호빵이야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니까 이거 끼도록 할게요 아 보호빵이네 어떡하지 큰일났네 해결의 게임이니까 철겐은 여기다 두고요 어 뭐 착한 분이 보고 살을 뿌렸다고 아 진짜 엣지 죽어먹는거 가잉 일단은 여기로 이게 나가는 길이 있어요 네 여기로 가가지고 렉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맵이 네 최적화가 안된 맵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렉이 좀 걸립니다 아니 나갔는데 좀 오래 걸리네 여기 가다보면은 나가는 추구 맵이 이렇게 나와요 네 오 분위기 있죠 맵이 에이 진짜 설국열차? 그런 느낌 납니다 아 이거 맵 이름 바꿀까? 설국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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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국열차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맵이 너무 렉이 많이 걸립니다 설국열차 설국열차 그럼 열차가 있어야지 아 그러기도 하는구나 맞자 어 맞습니다 아 근데 설국열차 느낌 확 나는데 이거 여기에 열차 있어서 설국열차이 있다 뭔소리야 그럼 알아서 꺼내서 다시 다시 아 그거 봐 상자 발견하셔도 그냥 꺼내지 마세요 네 아니 빙하시대는 너무 아 너무 말을 하잖아요 너무 평범해 다시 꺼내 아 꺼 상자 발견했으면 꺼내지 말란께 그냥 말했잖아요 일단 비행기 안에 있습니다 네 2021 한 도시에 검은 도시에 비행기 하나가 떨어져 있어요 네 뭐가 생각납니까 아니 프로젼시티 와 사람들 생각이 다 거기서 거기야 프로젼시티만 한 3번 3 4번 나오는 것 같아 프로젼시티는 너무 말합니다 프로젼시티 뭐 겨울왕국도 아니고 일단 무적 해체까지 5초 정도 네 4 3 2 예 9명이고요 랩은 그다지 크지 않아요 이게 어 이게 눈조각이 많아가지고 랩이 많이 벌린 것 같은데 버스 벌라 벌써 나왔네요 설국 도시? 아니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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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의성이 부족해 네 설국이랑 도시랑 붙이는거 봐 흐흐흐흐 네 아프리가 치티만 버는거에요 일단은 칼이 좋으니까 어느정도 도전해볼 만은 합니다 희귀어렛경이고 희귀어렛경이고 제가 티피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돌아가고요 여기 이 자리도 괜찮아요 여기가 최종으로 마지막을 1대1대1 써 놓은겁니다 저기 보이는데 전이면 좀 잘하기 때문에 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반에는 못한 사람 잡아야돼 으아악 야야야야야야야 나..나 본거 아니지 나 봤다 나 봤다 아 나 봤어 아야야야 내가 타겟 했다 아 보가 0이여가지고 가벼운 착지도 없고 아 흐흐 나 아 아 지금 딱 이 제 맵 닉네임이 맘에 안 드나봐요 아 아 아시아나 하안공원 오즈드림도시 설사도시 눈설 뭐였지 죽을 스타일해가지고 설사도시 아휴 진짜 이게 진짜 지구가 멸망한 것 같아요 배가 여기있어 배가 바다도가 있는데 거기 상자있죠 상자 드시지 마세요 그냥 몸 무시하세요 피가님 안녕하세요 여기도 있네 어? 이건 좋은데 쓰면 안 돼 일단은 움직이다가 사람 발견해야 돼 제가 보호가 빵이란 말이에요 희귀요래킹이어도 어? 어? 약한 사람이다 나는 하이에나 하이에나 에에 오케이 저 사람 잡으러 갑시다 어? 나 발견했어 어어어 오 사람 많아 사람 많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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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누구야? 뭐야 스카이린 뭐야 어어 스카이린 님이네 방금 아래 일단 또키님 먹딱님이 여기 돌아다니시는데 안녕하세요 이번 컨트롤 많이 못하셔요 그래가지고 원래 초반에 안 죽이는데 어? 피플님이다 피플님은 어느정도 하니까 네 제가 능지처첨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어 어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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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죽을 뻔했네 어 으으으으으으으으 스카이린 에그 잘해요. 나보다 잘해. 알려줘. 오야야야. 여우가 많이 끊기네. 오 죽었어 저 분. 들어와. 오! 안 쫓아온다. 저기 계시네. 난 피 좀 채웁시다. 포어민이요. 안녕하세요. 오! 쫓아온다 쫓아온다. 일단 피 바꾸고. 피 기아리킹이 그냥 칸이 두 칸이라 보시면 돼요. 피 칸이 두 칸입니다. 아 이게 영웅이 안 돼. 얼음 위에서는. 저 분 나 쫓아와. 피 채웁시다. 눈 렉이 너무 심해요. 아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께요. 하이. 오 저 분 쫓아와. 저 귀여운 스킨의 주인공은. 피플님. 일단은. 일단 떼도록 할께요. 아무리 좋은 능력이라도 방금 보셨죠. 좀 맞으니까 바로 죽을 뻔 했던거. 네 조심히 하셔야 돼요. 네. 조심해야돼. 일단은 저분 여기로 올라오는데. 올라오는 타이밍으로. 제가 때려잡겠습니다. 좋았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. 저분 칼 그렇게 안쎄. 내가 이겼어 이거. 내가 이겼다 이거. 내가 이겼다 이거. 내가 이겼다. 내가 이겼다. 내가 이겼다 이거. 내가 이겼다. 오오오. 오케이. 오오. 이 분 가빠 쐈어. 나이스. 득템. 저분 렉 걸리셔가지고. 날 못잡은 것 같애. 오오. 이 분 보고 짱인데. 아. 렉이 심해. 아우. 잠시만. 일단은. 저 포함해서 다섯 명 남았는데요. 네. 또 찾도록 하죠. 랩 이름 냉장고랄까 냉장고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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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카이레인이면. 오. 뭐야 아깝다. 오. 오. 땅뼘에 계시지. 야 이건 좀 아닌데. 예를 들어서 아래에. 네 아래 봐선 무슨 엔더시티 같은데가 있어요. 이게 눈에 묻힌것 같아요 추워가지고. 지상 Jetzt. 나가려는데 이곳을 모른대. 이 때가 풀어드려야 되나? 입고 없습니다 그냥 나와야되요 그냥 올라가야되요 일자탑으로 일단 제가 쭉 가도록 할게요 하이 힐기르킹인데 보호도 좀 찼습니다 오우야야야 깜짝아 에이 이분 일로와 희귀혈액형이 피칸 두통이고 짱쎄요 아 이분 영웅 잘하시네 어 여기 아래곳은 엔더시티같은데 있어 언더시티 나이스 잡았다 이거 나이스! 어 이분 약한데? 바지만 있으면 되는데 오 이분 보호사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보호 좋은데? 난 바지가 어디있더라 사람 몇명이죠? 어 4명이네요 바지 아 이분 바지 입으면 바지 안좋네 난 4명 있는데 이거는 일자탑으로 타가지고 올라가야되요 흠 오케이 오케이 오오 님들 어디있어요? 님들 어디있어? 님들 어디있어? 님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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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있습니까? 이분들 어디있지? 와아 진짜 노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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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형 노잼 그 짤있는데? 여기 짤있는데? 사형 사유 노잼 영상란에 있을거에요 올라갔을거야 아니 또 안보여 티표로 한번 할께요 티표로 한번 할께요 짧게 하더라도 티표로 한번 해야돼 유통이 두배 티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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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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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도망갑니다 치고 빼죠 맞으면 먼저 주실께요 하하 맞어 다 그런느낌 나는데 어어어 블라인드다 블라인드 상태는 못띄어요 네 에브마우스단이 아니하는데요 어허허 다 pvp 좀 하는 사람들이요 어 나이스 한 대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야야야 오케오케오케오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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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자자자자 멜리님 멜리님 나 마즈 먼저 죽여야돼 마즈가 렉이 걸리기 때문에 나이스 이거 잡았다 어 하이퍼바이저인가 야 떨어지면 어떡해 떨어져도 되나 네 규칙을 이 맵이 맵이를 오늘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규칙을 아직 좀 만들어야 돼요 오케오케오케오케 이거 많이 때렸다 이거 잡았다 잡았다 이거 잡았다 나이스 일로오세요 오케 희귀여력형이죠 그리고 더 싸울 수 있습니다 야 너 어디있어 나 업복고 춤출테니까 죽이지 말아줘 어 일로와 알았어 안 죽일게 업복고 춤추면 죽일게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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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알았어 개개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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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라 아 빨리해 그 흘러가 뭐라 하냐 아 부끄러워 뭐가 부끄러워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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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왜 너 통수질이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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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나 왜 스티브 이위? 니 스킨 보이는데? 내 아름다운 스킨 어디가 이게 어디가 아름다워 오오오 하이퍼 바이저네 오 하이퍼 바이저네 아 이게 날 때려? 어디로 갔어?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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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너무 막강합니다 희귀어리킹이기 때문에 희귀어리킹이 짱쎄요 이렇게 딱 바꾸면 풀빕니다 나이스오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겼네요 네 빌딩랜드에서는 졌었는데 네 네 그러면은 이게 뭐였지? 2015, 2015라는 맵인데요 이게 렉이 걸려가지고 좀 안좋은 맵이네요 네 2015라는 맵 시작 vow 이제 이제 렉이가